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청년월세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. 시는 올 하반기 모집부터 청년월세 지원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% 이하에서 150%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세전기준 월소득 219만3천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천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. 시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열흘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하반기 지원 대상 2만2천 명을 선정합니다.